안녕하세요. 승례한산 관종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여덟 번째 강자로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례한산은 말씀중심예배 중심의 성경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교제입니다. 승례한산은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례한산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1권과 2권의 일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의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을 지표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창세이가 지금 현재 편집과 교정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총 6권으로 완간됩니다. 시표는 9권으로 완간되었고 단위에서 2권, 소재선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도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를 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찾고 이 내용을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구약에 우리에게 소개됐던 언약신학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음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함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확인됨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떤 제목으로 묵상하냐면 교회와 가정에서 누가 구속사에 중심된 일꾼인가, 중심있는 일꾼이란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반 부분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후소에서 누가 가정과 교회에서 중심된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일꾼이나 성도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꾼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계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성한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구속사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이제 질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승리한 삶에서 이건 질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오로지 우리의 복음의 터이오 우리들의 하나님의 성전되며 하나님의 집임을 얘기하는 이 내용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부르심을 먼저 입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르심으로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초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승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바로 이것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에 충성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구석의 내용과 이것을 계승하는 데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우선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충성을 편협하고 어떤 한 가지로 놓고 그 편협함을 계속 주장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온전한 충성은 성령의 일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균형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일이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주시니라 내가 나를 판단하는 자들의 그 각자의 기준을 채워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각자의 기준을 다 채워줄 능력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선생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망하고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평가받고 우리가 비판받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책하진 않아요. 무엇이었을 때 우리가 충성하고 있을 때 우리가 충성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일로 자책하거나 스스로 반성할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충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겸손할 뿐이죠. 더욱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결과를 이루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했던 것 때문에 겸손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누구의 심판을 받았냐면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심지어는 기회도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열목사님이 중심사생에서 굉장히 잘 설명해 놨습니다. 왜 기회가 없는지도 우리가 뒤에서 함께 중심사생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로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심판, 칭찬, 결론은 그때까지 우리에게 유효해요. 이 때가 지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는 구애말 투아웃이라는 것을 보면 쓰리아웃이 되기까지 그때가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리 평가할 수가 없어요. 경기가 누구의 승리인지 구애말 투아웃에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것에 어떤 권한도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의미를 부여했는데 잘못 부여한 거예요. 오히려 이것에 몰두했는데 이걸 몰두하나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의에 되는 부분이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블로에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래서 이것을 주의 종들이 신실한 종들이 이 일의 본이 되고 이들이 증언한 내용이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 외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처럼 제시하는 것 자체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죄악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일을 제한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앞에서 충성하고 자녀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대적하는 것이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 이 교만한 마음 이게 교회의 분란의 가장 핵심적이고 관한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에서 넘어가지 않는 것.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기록된 말씀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는 것. 온전한 개시의 전시나 온전한 충성은 바로 이 말씀의 충성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면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네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찌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더다. 이런 가르침을 알지도 못하는 젖먹이와 같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아직 육적인 것을 따르는 자들이 당직고 하는 일이 뭐냐면 쟤는 그래서 안 돼. 목사님은 그래서 안 돼. 전사님은 그래서 안 돼. 엄마, 아빠는 그래서 안 돼. 선생님은 그래서 안 돼. 우리 사장은 그래서 안 돼. 이미 배부르며 우리를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자 같이 끝 끝 머머리에 두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셔서 어떤 모습으로 쓰시냐면 끝 머머리에 두셔서 끝 머머리 안에서 수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너라. 그래서 항상 우리를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보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존경과 감사와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경거리로 본다는 거예요. 조롱거리로 본다는 길이 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미련함을 드러내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기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청처 얻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자 무엇을 얘기하는지 봅시다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했으나 축복하고 박해를 당했으나 참고 비방을 받았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더다 여러분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세상을 원망하고 우리를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는 이 상황을 원망하잖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사도들은 뭐 했어요 수고하였어요 손으로 일하였어요 모욕을 당하는 자들을 축복하였어요 박해를 받았으나 참았어요 비방을 받으면서도 말씀으로 건면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보면 정말 더럽고 찌꺼기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곳에 두셔서 그곳에서 일하게 하셨거든요 그 상황에서 일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일하심을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요 누가 승리하심을 보여요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보여요 그래서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을 하나님의 일꾼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자 본문 묵상회를 보고 오늘은 중심사상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사도는 자신과 동역자들을 무엇하는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네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충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충성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충성이다 내용도 방법도 하나님의 것을 따라야 된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상주시는 인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자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밝게 보여 판단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다섯 번째 신앙생활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 즉 우리가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기록한 말씀에서 넘어가지 않고 기록한 말씀에 무엇인가를 첨부하지 않을 때 즉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질서에 충성할 때 교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알면은 우리가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나의 자격과 나의 권능으로 봐서 안 돼요 나의 권력화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거 우리가 이렇게 리더로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권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된 것이 우리의 권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생이 된 것이 우리의 권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더 풍성히 누렸던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나누라 전하라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 이것이 가장 잘 경험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저희 스승님 세대가 저희들을 가르칠 때보다 제가 저희 자녀나 저희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풍요로워요 왜?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은혜가 그 안에 녹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축복처럼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처럼 우리 가지가 담장을 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도바울은 이들의 교만을 어떻게 교훈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계신 걸 가르쳐줍니까 예 너희들이 스스로 왕로를 타고 있는데 너희들이 왕이 되면 우리도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와 우리 모두 왕으로서 살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교만의 왕이잖아요 폐망의 선봉자로서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교만한 삶을 살게 하신다 끄트머리에 두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수고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참게 하시고 건면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실천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되는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육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도를 강하게 자세하게 가르쳤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육자를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그 스승의 제자됨을 자랑하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나쳐 분파의 원인이 되자 바울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고 경고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지조자를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바울사도같이 훌륭한 사도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편 이러한 현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 좋은 척 하면서 누구나 다 인정하였으나 이로 인해서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영들을 분별하여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이러한 입장에 처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육자에 대해 당황과 가르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4장 1절로 5절에는 하나님의 충성된 청직의 드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에서 13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보다는 미천한 자로 여겨 구경거리가 된 자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절에서 21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인자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제일 큰 덕목이다는 겁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의 종이 아니오 그리스트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자신의 일꾼으로 세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자신의 일꾼으로 세워지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일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대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계승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기에도 너무나 바빠요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는 제일 흠이 많고 어리석고 나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모범적인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낭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 쉴 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악한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여의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게 하셨어요 수고로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고를 거절하고 일하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남을 판단해요 쉬는 시간 동안 남을 판단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헛들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비판이 오히려 모범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비판하는 자도 필요하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약욕을 자처해야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쉬지 않고 교회를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재판관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판단할 사람을 판단하신다 그러므로 월권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절대 월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 같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마지막에는 이 때 때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판단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자기 우울감 절대성을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둘째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에서 충성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의 기준도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셋째 시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지나면 자생력이 있어 선하게 회복될 것을 미리 자극하여 더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 기준 시기 이것이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을 사람이 하다 보면 이 같은 오류를 빠져서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건 뭐 한다는 건 오히려 죄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 짓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스스로 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 일을 하려고 나서냐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선지자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을을 전하는 왕의 모습 이 구속사를 가르쳐줘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일이 우리에게 정말 시급하고 이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거는 뒤로 하고 자꾸 딴 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자꾸 딴 거가 하고 싶어지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란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 충복을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사육을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공동체를 깨는 악한 요소는 서로 대적하는 격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서로 자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하는 데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일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에 맡기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자랑하면 오히려 은혜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다음 달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미리 13장과 14장의 연결고리가 무엇이고 14장과 14장을 하나로 묶어서 보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지 우리 은사가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깨는 악한 요소는 서로 대적하는 것과 교만한 마음입니다 서로를 낮추고 서로를 대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이니 자기 소견에 옳은 것보다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교만한 자는 교회에서 왕노릇하나 겸손한 자는 교회와 성도로 성깁니다 교회에서 왕이 되겠느냐 맨 끝이 되겠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을 앞세워 바울파 아볼로파 개파 하라 했어요 하지만 바울 아볼로 개바는 어떤 개파의 우둘머리가 된 적이 없어요 이와 반대로 파를 만든 사람들은 왕처럼 대접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속된 말로 바울과 아볼로와 개바를 판 거죠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기가 왕노릇한 거예요 이것만큼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아볼로 개바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 사용파된 자가 맨 끝에 있고 세상에서는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현대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성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성도들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우리가 제재들과 자녀들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연도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겁니다 교회에서 유해한 사람은 영광을 얻고 유익한 사람을 권한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에서처럼 지혜롭고 강하고 존경함을 받으려 그래요 그래서 인정받으려 그래요 주목받으려 그래요 자기 의사가 먼저 반영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신이 기분이 나쁘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 비방하며 자신만이 영광을 받으려 그래요 예 그래서 공격해요 그래서 뒤에서 술술을 써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버려요 두려워요 그것을 보면 이 고린도 전설 말씀을 보고 그것을 보면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왜 저를까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고 비천해 보이지만 남을 섬기며 상들을 축복하며 쓰레기 측을 받아도 참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신실한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는 곳으로 알고 자기에게 오는 영광을 주님과 이웃에게 돌리려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주신 참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라진 부분인데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영혼들을 위한 고난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도 시험하고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을 동원해서 우리를 핍박했듯이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우리도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향하여 나갑니까 우리를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나자지심 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하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했다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요셉의 모습처럼 그 안에서 형통함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파울과 아블로로 대표되며 개바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가게 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수고와 복음에 대한 충성 이것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자시의 주장을 자랑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요 육신의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며 판단하는 일로 교회의 표지의 말씀 선포를 뒤로하는 어리석음을 교만이라 책마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 우리를 낮은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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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